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금 여기 저희 부모님이 와계세요 아빠! 어디 계시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네 아빤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쵸 네 곧 있으면 또 저희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아주 손꼽아 기다려주시고요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불러드리도록 할텐데요 뭘까요 귀여우셔요 네 바로 휘가로라는 곡이거든요 네 많이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 나의 뮤지수는 이 곡을 끝으로 불러가겠습니다 네